마지막 부닷리들 이 장소는 웨 Substance 신눅한 문을 더 공부하는 ials 잘생겼어 이어줘 나무대였어요. 승현씨 아이돌이에요? 네. 아이돌 래퍼 싫어하는 언더래퍼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화이팅 하세요. 그건 또 뭐야? 자 랩 들어볼까요? 아 Behz 내가 누르려고 하는데 매드가 잘 뽑고 싶다고 톤이라든지 그냥 랩메이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보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시끄러웠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좀 되게 듣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해안을 가졌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서로 얼굴을 익혀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편하게 인사들부터 하시죠 이 산을 높인 잘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여기가 정상이면 다 먼 덕을 넘겠어 올라가면서 수많은 가지가 내 몸을 하길지도 몰라 뭐 괜찮아 그 정도가 권을 했고 어느 누군가 막을 거라면 말해줄게 먹여줄 테니까 조승현 래퍼 평범하다 조승현 자기와 진짜 화면 안 됐어요 잠시만요 제가